으아... 음... 음... 깜짝이야! 어어? 으아... 그래... 에보니 블레드랑 전혀 다르다는 건 이미 눈치챘... 그치? 속삭이는 무늬라고? 동맹과 배신자 사이에서 폭풍의 바깥에... 음... 약해져버렸어... 무구원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으음... 자...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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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응? 아... 배신자... 저게 생명력을 흡사합니다. 배신자의 피로 강화됩니다. 저 근데 저... 어... 저... 저 근데 검을 안 쓰는데요? 나 검을 안 쓰는데? 어... 이럴 어쩌지? 나 검을 안 쓰는데? 어... 미안해요 속삭임의 여신이요? 어... 나 검 안 쓰니까 이거 안 쓸 거야. 어... 피를 뭐 갈구한다고? 어... 갈구는 하라 그래. 근데 줄 순 없다. 야 내가. 무고한 이들의 피가 필요하다. 라고는 하는데... 음... 음... 뭐... 아무... 아무 애들의 피나... 좀 필요로 한가? 어... 어... 그러 보니깐 여기에 저거 퀘스트 하나 있지 않았나?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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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냐? 요거 아닌데? 아 요거 요거 전쟁 중에... 플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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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이 집인가? 저... 계시오? 어... 계세요? 어... 계세요? 자... 저 피를 조금... 아파야 되는데 저금도... 어... 우습지... 어헌? 자... 잠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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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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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아, 내가 뭘 하면 되지? 아, 내가 뭘 하면 되지? 아흐 아흐 아하 자, 어떤 거 어떤 거 자, 그럼 갔다 올게 자, 아마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어, 저거 뭐 가져와야 되는 걸 겁니다 내 기억에 의하면은 자, 그럼 뒷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밤이야 네, 새벽 2시죠 자, 이쯤에서 여기 뒷문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세이버 한번 해주고 앉은 상태로 여기서 이쯤으로, 아, 이쪽이 아니네 자, 이쪽으로 따란, 딴 자 여기에 자, 자고 있죠 자, 조용히 조용히 자, 살금살금 이건 뭐지 은이구나, 필요없어 자, 숙련자가 아 아 아 아 이쪽으로 아, 이쪽이 아니다. 이쪽이다 살짝 자, 바로 열리죠 아 아 아 아 자, 이제 조용히 탈출하기만 하면 되는데 조용히 어, 깜짝이야 쟤 왜 안자고 있어 자, 조용히 지나갑시다 조용히 숨죽여서 자, 조용히 조용히 자, 조용히 문 닫고요 문 닫고 나갑시다 자, 조용히 나갑시다 아이고 아니 뭐 돌아봤는데 무슨 쟤, 쟤 안자고 있어 왜 깜짝 놀랐네 아니, 깨어있는 줄 모르고 있었어 아직 깨어있는 줄 모르고 있었어 헣 뭐야 쟤는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아, 이 시간엔 자라고 에이 가져왔어 가져왔어 으흠 슥 슥 슥 슥 슥 슥 슥 슥 아, 넌 여기 숨어있어 내가 절의할게 아, 탈모는 내가 엄청 싫어해 내가 알아서 데려올게 넌 여기서 네 어머니나 지켜들고 있어 음 아니, 어머님 내가 아들내미 데려올게 기다려 자, 여기로 밖으로 나왔으니까 자, 이제 탈모 좀 탈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나 저기 아, 저기 안 찍었네 아직? 그러면 탈모를 탈탈 털기 전에 일단은 이것부터 할래나 그럼 여기서 저거 메드리아에게 저거 뭐냐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주고 그 다음에 바로 옆이니까 어, 거기서 음, 빗자루 타고 가도록 하죠 네 네, 빗자루를 타고 갑시다 빗자루가 더 빠를 것 같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퀘스트를 동이텔 무리업으로 바꿔주도록 하구요 저 밑이죠, 그러면은 자, 그럼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하나 한 손에다 끼고 음, 무고한 피를 원한다 무고한 피를 일어 와 이리,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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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빛으로 알려준다며요 아, 그 빛이야? 다시 올라가야 되네 콧! 하아! 후야! 얏! 자... 자... 자저 854 바로 밑에 있었구나 문 열어아! 아... 바로 앞에 있었군요 몰랐어 으우우우우오! 반짝rai Senior 동물 물, 어? 어, 돈도 많아요. 어이, 뭐 돈이 많아? 이렇게 100원씩이나 막 갖고 있어? 100원이면은 저건데? 거의... 그... 거인 하나 잡고 어, 거인 하나 잡고 그 이후에도 돈을 또 번 거야. 여기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어두컴컴해, 이거. 팥짝마른 시체... 너들 돈 많다, 야? 오, 얘도 돈 많아? 아, 이 루비도 가지고 있어? 아니,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부자세요? 어... 여기로 가는 게 분명히 뭐가 있을 겁니다. 돈도 많아, 진짜. 자, 여기 문이 있으니까 여기 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는 힘들고... 숙련자? 아유, 이 정도야 뭐... 앗... 어, 이 정... 이 정도야 뭐... 식은 죽 먹기죠? 레버! 자... 자... 음... 일곱... 필요 없고요. 무겁기만 할 것 같아. 락핏, 전투망치 필요 없어. 자, 세이브 한 번 해주고... 자, 자세를 낮춰가지고 들어가도록 하죠.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있을 것 같았고 느꼈던 내가 바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바짝 마른 시체... 어... 자, 저 시체들에게서 돈 좀 빼가도록 할게요. 얘들 은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아, 이거 진짜 많아, 돈이. 뭐, 부자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 여기는. 어? 자,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자, 악마... 한... 두 마리 정도는 여기다 이렇게 손하고 받침 제작동... 어, 저쪽이야? 자, 가자, 얘들아. 자, BGM이 바뀌는 순간 저는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죠. 어, 저거는 절대로 피가 없을 만한 놈들이니까 뽕! 가! 가라! 안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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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씨. 야, 안 가고에 앉아있어, 있어, 그놈들이. 그렇지. 없애버려. 어우, 파괴력 보소. 야, 배 더 있어. 들어가. 없애. 가진 것 안 해놔. 야, 이거밖에 없니? 어, 이거 생각보다 비싸다? 그리고 무겁다? 야, 이거 너무 무겁잖아, 이거는. 그래도. 야, 뒤로 빼지 말고. 어? 자, 뒤로 빼지 말고. 전진해. 너흰 강해졌다, 돌격해. 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에 중급. 밖에 없군요. 자, 이거 작동. 어, 저 뒤쪽으로. 얘들아. 저기 뭐 있다, 쳐라. 매우 철하, 저놈을. 고. 고. 들어가, 고. 고. 나도. 잘했어. 자, 여긴 뭐가 있을까? 어허? 항아리. 비켜, 얘들아. 여긴 굉장히 뭔가 있을 것 같애. 어, 굉장히 뭔가 있을 것 같애. 남은. 근데 가는 길은 여기는 100% 아닌 것 같애. 어. 100% 여기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왜야? 깜짝이야. 어이구, 돈 역시 많아. 여기 그냥 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도. 방철 투구. 음, 여기도 돈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깜짝깜짝 썩. 어? 뭐야, 쟤. 왜 저기서 나와? 빵. 너 왜 거기서 나오냐? 야, 비켜. 나 거기로 나가야 돼. 야, 비켜. 야, 나 거기로 나가야 된다니까. 아니, 덩치도 큰 놈이 꼭 길을 막고 앉아있어. 여기 뭐가 이렇게 어두그룩하냐? 자, 저거 철어. 털업? 어, 야. 활 들고 있어. 아우, 쎄.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후아! 문 열어. 어, 잠깐만. 뭐니? 나에게 뭔가 찌릿찌릿했어? 아, 100원이나 가지고 있네, 얘는 또. 자, 바짝 마른 실체 있나? 어, 어디 보자. 바짝 마른 실체. 얍, 실체. 어, 숙련자급. 간단하네요. 여긴 레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버를 여니까 이곳에 열리고, 어, 필요 없는 게 하나가 추가로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부여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지금 바꿀 게 없네요. 후아! 자, 일단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해주고, 바짝 마른 실체. 여기까지 오는 데서 좋겠구나. 음, 자, 이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발코니. 블레이드단은 오래전에 해제된 이유로, 그랬다고 합니다. 아, 너네였구나. 음,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전에 여기 외상자가 있네요. 전문가야? 아가! 전문가는 이거 생각보다, 껄끄러운데? 어디지? 자, 전문가 난이도쯤 되면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공포, 에보니 장갑의 불빛의, 아, 신성, 뭐, 이렇게 좋은 것들 많이 들어있네요. 네, 많이 들어있죠, 좋은 거. 깜짝이야, 이씨. 저기 나온 줄 알았잖아. 아, 진짜, 저 악마는 진짜, 사라질 때 왜 저런 소리를 내. 어, 불안불안하니까. 자, 여기. 어, 이 친구 하나만 소환해놓고요. 자, 여기서 들키지 않았다는 것은, 금방에는 적이 없다, 라고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 금방에 적이 없다라고 믿으면은, 터모니없는, 어, 착각이었다. 뭐, 그 정도로 뭐 외워둡시다. 열쇠가 비로하다. 원, 두, 쓰리! 원, 두, 쓰리! 원, 두, 앙, 두, 쓰리! 어, 이 정도입니다. 자, 바짝 마른 애들이, 안경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있는 건가? 또 있어? 없잖아. 자, 아,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네. 자, 너 돈 갖고 있지, 내놔. 아이, 별로 없네, 생각보다. 쟤들은 뭐, 거기 누구 있어? 이러고 앉았네. 음. 아, 저 위에 하나가 있구나. 자, 절로 가려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저기 있잖아. 저기, 저쪽에. 그치? 열쇠가 필요하니까, 또 안쪽으로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건데. 아, 또 저기로 가야되나? 어디 문 열린 소리 들리지 않았니, 얘들아? 왕, 두, 스리! 왕, 두, 스리! 자, 아무것도 없나?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서, 도굴 좀 하겠습니더. 여기 뭐, 도굴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 보이니까, 아이고. 다 비웠어! 거의 다 비웠어! 완전히 빈 건 아니네요! 어? 자, 소울 잼도 입고, 어어. 난난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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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잇. 일단 작동은 하고, 갑시다. 어? 아, 시간 다 됐니? 음 자 여기서 요렇게 조심스럽게 세이브 하고 쭉 가면은 여기 분명 한마리가 있었는데 어딨는거야 근데? 방향! 자 그러면은 이쪽에는 뭐 템이 있나? 이놈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빠충마른 시체가 돈을 주고요 레드마운틴 전투 라는게 있고요 아 초보자용 이거는 금방 까죠 네 금방 깝니다 돈밖에 안들었네 자 가자 자 어디까지 요놈들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소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빠밤 음 자 하나 더 있니? 처리해 끝냈어? 오케이 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내가 여유롭게 싸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아 항아리는 비어있고요 그리고 이쪽 항아리는 비어있으.. 아 이거 안 비어있다 하지만 돈밖에 없군요 아 아 이거 이런 이런 내가 너를 못 볼뻔 했구나 섭섭해 하지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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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갑작이야 네 작동하는게 있긴 있었네요 허허허 저런 썩을 자 작동하는게 있었어요 함정이 함정이.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아, 저쪽으로 가는 거구나. 괜히 돌아서 왔네. 뭐 함정 봤다고 하죠, 뭐. 자, 지하묘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묘지! 그리고 이 두놈이 또 시간이 다 돼가니까 두 손에 불 끈 두 손에 불 끈지고 빠방! 저리해라. 거기 근방에 적 있는 거 아니었어? 어... 딱히 적이랄 것까지는 없네요. 바짝 마른 시체 플러스 알파! 잠깐만 이 근방에 부쩍 마른 시체 이외에 또 뭐가 있나? 단지는 비어있고요. 눈물 단지에는 돈... 어이구, 뭐야.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 자... 얜 뭐야? 음. 어, 삐쩍 마른 시체? 어... 또 여기 근방에 또 삐쩍 마른 시체가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삐쩍! 열면은... 자... 문이 열리고요. 그대가 들어오자... 저... 아야. 아, 뼈밟았어. 스카이림은 진짜 쓸데없이... 성공 필수! 고! 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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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콜은 없애! 아무것도 아니야. 말콜이는... 뭐 이렇게... 으음... 아... 그래요? 잠시만요, 여신님. 나 좀... 템은 좀 파밍하고... 여기 돈 많아. 돈이 엄청 많아, 여기. 노다지요, 노다지. 뭐 시체 하나에 온조면은 100원씩 들어있어. 아, 여기가 노다지요, 여기가. 응? 다른 데가 노다지가 아닙니다. 여기가 노다지야. 돈 뭐 이리 많아, 여기. 응? 삐정마른 시체 하나 뒤질때마다 최소 200원, 이... 아, 최소 20원이에요. 노다지야, 노다지. 미켜. 너 다시 옷 입혀줄게. 네 옷은 별로다. 여기 가져가 어딨어. 자 이거 가져가 다시 가져가. 어. 야 동시에 그런 소리 내지마. 이상.. 기분 이상해져. 자아. 아이야 씨. 이게 더 문제라고. 자아. 어디보자. 삐쩍 마른 시체 전부 다. 어. 돈을 회수했고요. 자 작동. 덤브레이커를 회수했습니다. 그러니깐 여신님이 저를 텔레포트 시켜주시네요. 아 이거 텔레포트까지 시켜줘. 이렇게 이렇게 상냥한 NPC가 있어서 다행이야. 근데 꼭 이런 NPC들이 또 통수치던데. 진짜 밖으로 내보내줬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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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니요. 저는 그냥 여신님이.. 음.. 메리디아님께서.. 음.. 메리디아님께서.. 음.. 메리디아님이 저를 좀 도와줬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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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강한 이검을 휘두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빛이 너의 노력을 이끌 지니라 지니라 지니라. 천천히 내려줘요 언니. 천천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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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그러면 여기서 거물 하나를 저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덤브레이커. 화염으로 CPA. 그로 인해 언데드를 죽이면 강한 폭발이 일어나서 주변의 언데들을 파괴한다고? 어.. 생각보다 좋은 칼이네. 자아.. 그러면 이 퀘스트를 끝냈으니까 저 퀘스트를 하러 가죠. 저에게는.. 어.. 거미 필요 없습니다. 잠깐.. 자.. 거미 필요 없어요. 참고로 이거.. 무기도 됩니다. 흐흫.. 무기도 돼요. 흐흫.. 네.. 무기가 됩니다. 신기하죠? 어딨니? 왜 뒤에 있어? 으쨰! 자아.. 날아가죠? 질주! 질주 본능! 이 상태에서 공격 가능하던가? 어.. 공격은 역시 안되는군요. 하지만 날 것이 있으니까 음.. 굉장히 편하죠? 어.. 이 금방인데.. 이 금방인데.. 어딘고.. 자아.. 어디보자.. 원래는 이쪽으로 해서 요로금 내려가가지고 서는 저기서 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무시하고 절로 가도록 하죠. 자아.. 저기 저 탈모 애들이 있는 곳 얘 갑자기 왜 떨어져? 자아.. 이쯤이면 됐습니다. 지가 알아서 떨어지네요. 됐어.. 아.. 수고했다.. 아.. 꼈어.. 자아..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시야를 좀 밝혀줍시다. 그 다음.. 은신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